할렐루야 1월 17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진미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0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그래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엘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엘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여서 돌아오메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메 이르되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블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해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실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다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1월 17일입니다. 여러분 신년도에 마음을 다시 다잡고 잘 살고 계신가요?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계속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사는 걸 의미합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결코 쉬운 말이 아닌 것은 환경적으로 너무 도전도 많고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고 우리가 스스로 교만할 일도 많고 낙심될 일도 많은 것이 세상이에요. 그럴 때마다 여전히 떠 있는 태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내를 가지고 버티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창세기 30장 14절에서 24절까지 보면 아직도 이쯤에 레아와 라엘 라엘과 레알의 사랑 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두 여인을 품고 있는데 어떻게 두 여인의 경쟁과 질투와 시기가 하루아침에 끝나겠습니까? 그게 바로 일부 다처제의 또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한 그런 대응과 보응이 그대로 있는 거죠. 여기 14절에 보니까 밀 거둘 때 추수 때가 됐을 때 레아의 아들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었다. 합한 채 이게 이제 우리 표현으로 한문으로 합할 하자 쓰기도 하는데 일종의 정력제 또 마취제 이런 아주 독특한 식물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연 생식물로 토마토와 비슷하게 생긴 오렌지색 열매가 맺는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성력을 도두는 그런 효용이 있다. 이걸 왜 루벤이 뜯어왔을까? 루벤이 알았을까? 아마 알았을 수도 있어요. 아마 루벤이 일찍이 눈으로 떴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서모 비라와 통관하는 걸 볼 때 루벤도 이런 부분에서 아주 영적으로 굉장히 정신적 육체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다는 걸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 합한 채를 청구하느라 이제 아들이 가져온 걸 본 거예요. 그랬더니 라헬이 이제 저거 정력제인데 하면서 이제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결혼했지만 여전히 두 사람의 앙금은 밑에 늘 아주 구정물처럼 가라앉아 있다가 문제만 생기면 확 확 올라오는 겁니다. 여인들의 이 마음들 여러분 그래서 5, 6월에도 서리빨이 생긴다는 게 쉽게 풀지 못해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또 인간의 죄성이에요. 체질적인 죄성이 용서 못하고 화해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그 밑에 마음에 품고 있는 거죠. 레아에게도 착한 레아가 마음속에 깊은 어떤 복수신과 분노를 품고 있다는 표현들이 물쑥불쑥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경이 성경인 겁니다. 성경은 과장하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이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치 말이라 합한 채 놔주고 나도 요즘 조금 기력이 딸린 것 같은데 놔주고 언니가 오늘 밤에 들어가 이게 이제 딜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6절에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며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들어오라. 하 이게 내가 내 아들 합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이게 또 무슨 표현입니까. 어쨌든 두 자매들이 한 남자를 두고 그림 없는 구애의 어떤 경쟁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 내가 오늘 밤에 당신을 산노라. 하고 말하면서 그 밤에 그와 동치마였더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17절에 이 와중에 하나님은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레아가 유다를 낳으면서 여와를 찬양하리로다. 하고 자기의 몸종들 통해서 둘을 낳긴 했지만 본인은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할 줄 알았다가 오늘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갈.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들이 믿는 믿음이 지금 신앙이 바른 신앙입니까.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이런 결과를 맞게 돼요.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 자체가 이 경쟁과 시기에서 나온 것이었고 그걸로 인하여 야곱은 일부 다처제를 살게 된 계기가 됐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는 말이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어떤 레아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게 되는 과정이 물론 하나님의 개입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마는 이사갈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걸로 자기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았습니다. 이때부터 다시 태문이 열린 거예요. 그랬더니 20절에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스블론. 이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까지 딸까지 낳는 여인이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야곱은 열두 조상의 아비가 되는 그런 과정을 갑니다마는 이 인간의 죄와 욕망과 지기와 질투와 탐심과 경쟁을 통하여서도 주권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또 놀라운 극률과 자비가 그 위에 있음을 더 보여줘요.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탐심, 우리의 욕망, 우리의 적욕, 또 우리의 잘못 이런 것들이 늘 인생 속에 실수로 또는 고의적으로 나타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한 이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손길이 또 극위 안에 어려 있습니다. 이게 은혜죠. 그리고 나서 22절에 이 사이에 또 라헬이 얼마나 마음속에 또 사막화됐겠습니까? 네? 고통스러워 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이 죗된 인간들 가운데도 하나님은 국률과 공평과 하나님은 사실은 하갈도 품으신 것처럼 라헬도 그렇게 또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아들 하나 낳습니다. 24절에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요하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드디어 일당백의 아들이 놀랍게도 라헬을 통하여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케 하시는 분, 평평케 하시는 분 여러분 요셉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루벤, 시무원, 갓, 단 아닙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 한방으로 요셉이야말로 예수님의 살아있는 모형처럼 그는 정말 라헬 같은 질투가 많은 여인에게서 이런 아들이 나올 거라는 걸 아무도 예측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선물은 또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극률하신 손길과 그의 공평하신 대우하심에 감사하고 놀라워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너무너무 억울하다 너무너무 난 비합리적이고 나는 불평등하다 고민하지 마세요. 다 보고 계셔요. 당신이든 당신의 자녀든 하나님은 또 나름대로 균형 있게 밸런스 있게 채우는 겁니다. 항상 권력과 돈과 모든 여인을 함께 취하는 법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다 각자의 삶에 맞게끔 하나님은 균형 있는 은사로 이 세상을 주인 되신 하나님의 왕이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을 본다면 오늘도 어떤 분은 가난하지만 행복을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부자지만은 사실은 건강을 잃고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자이지만 행복을 잃을 수도 있고 예, 다 같으면 못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에 겸허하게 아멘하면서 지금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우리가 순복하며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연합하여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 되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